안녕하세요 장난가원재입니다. 저의 봄장크 모친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교문고 광화문전에 있는 건담과 옆에 크리스탈 퍼즐 등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위에는 MG 스트라이크 건담이 있구요. V건담 탱크도 있구요. 여러가지 HG와 RG 원피스도 있구요. 그리고 베어 아카이 다빈치 외룬선 무선축구로봇 이렇게는 아카데미에서 나온 항공모함 그리고 자동차와 전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리스탈 꺼지려고 있는데요.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귀여운게 많네요. 장미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백조도 있고 돌고야도 있고 에펠탑도 있습니다. 고양이 오리 그리고 여기에는 커다란 아카데미에서 나온 타이타닉호도 있구요. 여러가지 3D 퍼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립하면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퍼즐인거죠. 그리고 로봇시리즈도 있구요. 꽃게로봇이나 케이블카도 있구요. 아주 신기한게 많네요. 브러시로봇 머니세이프 저거는 금고구요. 프라임시리즈 여기는 보드게임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조보문고에 참 다양한게 많이 있네요. 촬영에 섭제해주신 조보문고에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여러 장난감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